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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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거리는 걸 위로 서서 널 힘들게 하고 또 또 토커버가 돼서 그 대순위에 계속 기댄죠 그 맥카노 기억될 때 위협지 않아요 그저 그런 나의 검색 걸어 키스 넘어 서구나 It's Love 너무 희들여줘요 널 보여주고 싶어 The Melody 넌 나의 두백곡 이라는 채로 네가 바라보는 도저히 같이 봤어요 어쩌면 기숙하지 않은 새로운 가치단 내 가슴으로 백해 Kiss Love 그렸지 않아요 그저 두릅할 건 A kiss 넌 무슨 일이야 Kiss Love 그려줘요 정말 불려주고 싶어 A melody Can't you hear that now Can't you hear that now My melody Can't you hear that now Can't you hear that now My melody Can't you hear that now Can't you hear that now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누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상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누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누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우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누퍼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세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누퍼에서 랩과 리더를 맡고 있는 태용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누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마태형 수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한강에 이렇게 나오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혹시 유클린 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알고 있죠. 2005년부터 시작됐죠. 맞습니다. 13주년이 됐죠. 오늘 여기 청소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많이 계시네요. 다 청소년분들 아니세요? 다 청소년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유클린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올바른 그런 사이버 문화를 배우고 습득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곡 한번 가볼까요? 어,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뭐죠? 다음 곡은 저희, 지켜줄게 라는 노래입니다. 다음 곡은 저희, 지켜줄게. 다음 곡은 저희, 지켜줄게. 다음 곡은 저희, 지켜줄게. 저 머리가 더 괜찮나 늦어도 괜찮나 말도 안 안 괜찮나 어떻게 해 내가 더 괜찮나 늦어도 괜찮나 온참한 놀이가 기억이 늘어진 뭐 특별할 건 없지만 내 눈에 너 하나라 보이니까 때려 멀어져 버릴까 애매한 거리만 두다가 어느새 커져만 마음을 이젠 어쩔 수 없나 봐 우린 일을 하고 찾아왔던 너 지낼 줄 없었어 시점말로 해서 위로했던 너 다 전인 love, love, love 아껴둘게 맘, 맘, 뻗 지켜줄게 맨, 맨, 맨 네 맘이 열리는 날까지 네 맘에 너 넌 내가 싱겁지? 일 때 나 진짜 싱겁해 넌 웃겠지만 이해를 못해 약속속 달라진다 골고냄새 이 손을 뻗으며 더 타될 수 있을까 배터리 랩 랩 랩 아르켜 둘게 넌 나만 지켜줄게 b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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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이 열리는 날까지 다이려도 괜찮나 깨져도 괜찮나 맘 알아만 괜찮나 기다리고 해려낼텐데 늦어도 괜찮나 언제나 널 가 단계동기 육지 춤을 추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춤을 춰야죠? 춤을 추면서 생각한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저희 무대 영상을 찍은 다음에 SNS에 아! 스누퍼 오빠들 참 멋있다 스누퍼 오빠들 참 멋있다 그건 강의잖아요 그거 홍본데 홍보 홍본가요? 저희 홍보 아니에요? 해주실거죠 여러분들? 해주신대요 이미 올렸어요? 멋있다 이렇게 좋은 인터넷 문화 좋은 문화 이렇게 좋은 인터넷 문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덥잖아요 더울 때 들으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와우 어떤 노래죠? 바로 It's raining 이라는 곡인데요 근데 정말 시원하겠네요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 트레이닝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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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루덱스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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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여자분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요 이 타이밍을 네 안 미안해 미쳤어 사랑인 것처럼 아닌 대로 안 지쳤어 미쳐요 사랑인 것처럼 It's great! It's great! 꽃을 시켜줘 It's great! It's great! It's great! It's great! You cry! 말미는 소리 하지 못한 넌 Don't try! 술 먹기 해도 거짓말은 돼 I know you, 넌 그러지 않아 난 넌 그렇지 않아 한 내를 먹고 to you 쉽게 널 가버리지 않아 없이 널 깊은 세골 미안해 넌 뭐가 줄 수 없어 두 것 같은 너의 입은 예! 예! 진심이 아니잖아 I'm on my own 안 미안해 미쳤어 사랑인 것처럼 아는 대로 안 지쳤어 미쳐요 사랑인 것처럼 네, 사랑인 것처럼 흐뭇 대들 그때가 힘이 Pitt 아무것도 없지 않아 우리 모두가 왜 mic we can do it 넌 내 먹어 넌 내 영혼을 지어줘 내 영혼을 지어줘 안녕히 있어 내 영혼을 지어줘 이 시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5,000원의 과연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이스라엘 음악이 시작됐지만 음악은 시작됐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인기가 상당히 많네요. 벌써 외국 분들이 노래를 막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저쪽에서 열광적으로 소리 질러주신 우리 스누퍼 팬들. 저쪽에서 열광적으로 소리 질러주신 우리 스누퍼 팬들. 저쪽에서 열광적으로 소리 질러주신 우리 스누퍼 팬들. 아멘